자 개복어 내가 안 할껀데 개복어TV 대 조만문TV 저희 호환에 술을 탄 개복어님을 응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참 이렇게 액기스만 다 가져가시네 오늘 호환에 술을 탄 개복어님 관광 타는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인질전이야? 어 인질전 음... 아 그래도 방패보단 나 응 3전 2선지 단판이니까 그 절대 지는거 용납못해요 내가 볼 땐 졌어 졌어 졌어요 내 마카 모브되었어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한번 보고 해오니? 천재니? 아니야 할 수 있어 비행기맵 해봐 찾았다 방금 방금 치킨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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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야? 2층일걸? 아 지아네 지아야 아 지아야 오케이 아 1층이야 1층 이거 아 저기가 2층이었구나 야 펄스있네 아 펄스 위험한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개웃겨 갱클리 갱클리 갱클려 뭐 강아지야? 앵겨 어 이사진 움직여 이사진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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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기서 다 막혔네 우리 아 이러면 안되는데 온다 온다 그렇지 그렇지 따돌려 따돌려 그렇지 아아아아 쩔었는데 가자 가자 입구 조심해 입구 나오는거 조심해야돼 아 스코프 훨씬 났네 여긴 카메라 없어 밖에? 어 밖에 없어 다 안에 있어 이렇게 몰려들어가다가 또 의욕있게 다 날아가 형 카메라 다 깨 아 어차피 어 그렇지 이거 방금 복원님 여기 있었거든 여기 형 도방이 있어? 아니 방금 우리 CCTV가 아니라 그거였잖아 죽은죽은데가 여기잖아 아아아아 그러네 그러네 이거 지금 우리 펄스로 걸렸을수도 있어 아 뒤에 있다 아 이럴줄 알았어 와아 잠깐만 여기여기야 여기야 어 그 안에 그냥 숨어있어 복원님 그냥 막혀있어요 아니야 쏘지마바 쏘지마바 오른쪽이야 형 잠깐만 아 여기 안 묻혀지네 잠깐만 잠깐만 어디야 어 거기 양쪽에 있어요 양쪽에 있어 양쪽에 다 있어요 양쪽이요? 잠깐만 마무라 거기 말고 위에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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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번 본거고 위에 올라가서 그 부분이랑 그 왼쪽에 둘 다 있어 둘 다 그럼 어떡하지 아니 이거 겜크리쪽에서 인가? 뭐 수.. 수류탄같은거 없어요? 어 수류탄 수류탄 던져 아니 왼쪽에 던져 왼쪽에 왼쪽에 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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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어 거기 구석에 숨어있거든 야 수류탄 저기 저쪽도 던진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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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고 있는데서 오른쪽 문? 잠깐만 내가 아래쪽 볼게 어 왼쪽 문 왼쪽 문 그 안에 그 안에 이 안에? 그 안에 숨어있어 이 안에 안에 이 안에 아 여기는 우리가 잡아줘야되는데 그렇지 나이스 이스턴님 나이스요 하나 더 있어요? 어 그 그 건너편에 건너편에 어 그쪽 그쪽 약간 지나간거 봤어요 내가 로스트님 쪽 로스트님 정면보고 있는 쪽 그럼 이스턴님 왼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바로 들어갈까? 내가 여기 보고 있을테니까 지하로 내려가요 어 진정하고 밑으로 내려가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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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그래그래 밑으로 내려갈게 잠깐만 여기 있는거 같아 여기 유리깽게 수상해 유리랜다 밑에 판깽게 거기 나가는 문이야 거기 나가는 문이야 아 여기 밖으로 나가는 문이구나 여기 왜 깨놨냐 얘네들은 제목 무사고 우리 목표 어딨는지 모르지 거기 거기 깽클 내려가야 돼 위에선 제가 쪼고 있을게요 뭐야 어디서 잡았어 위에 위에 한 명 위에 봐 위에 봐 내가 아래 볼게 아래 볼게 아니 아 이걸 왜 줘 아 조졌다 아 위에서 온다 위에서 내려온다 왼쪽 까비까비 뭐하는거야 룬형 죽은거 컸다가 이스터딘는 잘했어요 고거님이 거기 근처에 있는건 알았는데 그 안에 있을 것 같네 다리가 다 보이는구나 잘해봅시다 방탄복 갈게요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우리 어디로 갈까 수아물 수아물 오케이 하아 우리 인지 작전 있잖아 깽클 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겠다 어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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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엔 오버마인드가 있다 바로 어쩌 바로 어쩌 알겠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뭐야 위치 발각됐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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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세개 잡았어 세개 세개 자 이거 다 드세요 갑박 네 흠 아 나 여기 이런데 숨어있어야 되겠다 바리게이트 어차피 무한이니까 다 해놔 다 해놔 그냥 보이는대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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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여긴 제가 볼게요 여긴 강화해놓을게요 그냥 네네네 아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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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이득이야 아 여기 들켰다 들켰다 자동차 들켰다 아 이거 분명히 오더렛 스탠드 아니야 그래도 그래도 이득볼만해 이득볼만해 그래도 제가 볼때는 아 못 죽였어 아 씨 누..누..누.. 넘어뜨리게만 있어 이거 오는거 분명히 알았는데 아 저기 위에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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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 알겠습니다 핑 한번 찍어줘 그냥 찍었잖아 계속 찍었잖아 젠트로 아 우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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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아예 안올릴 생각인가 본데 글로 뒤로 오는 입구도 있어? 어 조졌네 사운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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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 아 개긴장된다 여기여기여기 두 명 여기 두 명 거의 그러면 나 그쪽으로 간단 얘기야 룬형 쪽 지원해줘 공방처럼 해 그냥 응 부담없이 해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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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 좋아좋아 2층에 위층에 발자국 소리 들렸어 마무리 이쪽으로 뛰어간거 같애 오케이 먼지나 천장에서 이쪽 오케이 그러면은 그쪽이 안통하니까 이쪽으로 오겠다는건데 온다온다 이쪽으로 온다 여기 느낌 여기 느낌 어디야? 이쪽에? 퓨즈 퓨즈인가?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거기다 거기다 와아 이스터즈 나이스 와아 우리 한 명 다 죽었네? 이쪽 소리 이쪽 소리 이쪽 소리 강하게 나 왔다 왔어 왔어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가지마 다 가지마 다 가지마 여기있어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오케오케오케 찍오케 오케 한 명 남았고 지금 피 얼마 없어 수류탄이다 뒤로 빠져 근데 무리하지마세요 이스터즈니 네네네 바로 앞있어요 가윽 주먹어 싸먹어 이 정도면 싸먹어 konse winds 물러지에 overdrive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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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방어가 굉장히 적어라 어 좋다 어 지에 지야만 하면 방어가 거의 이기겠는데? 이정도면? 우후후후후 거의 그냥 샷발로 먹고 들어가는데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아 이거 말고 나, 나, 나 그라지 한번 만져 잠시만요 이 사진에 그라지 한번 만져세요 아 나는 예약했다 아무거나 다 아무거나 하고 허가영 자 지금 시청자분들 되게 많이 와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희 조마문TV가 연막탄 잘 못쓰겠어 호환의 수류탄 개복원님을 관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을 그냥 다 따버렸대 너무 또 그렇게 그러지마 아닙니다 관광하겠습니다 내목을 따질 수 없잖아 치면은 또 이거 또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야야 똑같아 우리가 똑같은데 위치야 오케이 오케이 제모있어 제모있어 오케이 나 걸렸구영 아니아니아니 아이영 걸렸어 형 나 걸렸구영 저기도 지하야 그러면은 어 어 제모씨 제모 걸리면 그냥 7번 눌러서 앞쪽 승무원 출입구 해줘 그게 뭔들이야 극혐이다 우리 생성위치 시작위치 안녕하세요 골 imagined 네 7번눌러봐 7번 숫자 7 키보드에 숫자 7 에헤 없나 아 diferencia 부터지면 조심 야 알겠습니다 이까지 와서 그거 설치할 수 있거든요? 밑에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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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게 보건에 약간 뒤치기 냄새 날 수도 있어 일단 하나 깎고 CCTV 야야 조심해 또 이거 또 숨어있다 이거 이 근처인데 오케이 잠깐만 미니카 조정하는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 잠깐만 기다려봐 어어 어 위치 발각 됐대 뭐? 아 또 CCTV 또 이거 깼어? 아니 CCTV 못 깼어 여깄네 내 벌에 머리가 있었네 아 우리 위 다 들켰네 그러면 아니 로스턴이 거기 까지마 까지 말라고요? 아니 거기 있지 우리야 우리 여기 아 잠깐만 여기여깃다 여기 저기여기여기 여기여기 여기여기 뭐야 구멍내놨어 구멍내놨어 자 쏴 기달려 아 잠깐만 쏴 쏴 쏴 쏴 쏴 갑니다 갑니다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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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위에 올라왔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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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없는데 없네 페이크네 아니 거기 있어 내가 찍었을 때 쐈어야 되는데 아 그래 미안해 아 내가 순간 퓨진 잘고 달려들어가지고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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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순간 퓨진 잘았어 내가 아 지금 다 위로 뛰고 있어 오케이 꽤 많은데 숫자 뒤치기 오려는 거 아닐까 그런 거 같아 뒤 잘 봐줘 뒤 내가 보고 있어 뒤 내가 보고 있어 앞에 봐 지금 여기여기 여기 구멍났어 조심하구요 오케이 헤드샷 그렇지 나이스 갱크령 아 무상이야 하나 하나 무상 하나 무상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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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치기 하나 잡았고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아 인지 발견했구요 잡았구요 야무지구요 뒤치기 조심 뒤치기 조심 뒤치기 조심 눈형 뒤치기 봐줘 내가 보고 있어 나이스 어디야 어디야 이스터진 나오세요 이스터진 나오세요 Entscheidung 옆에 옆에 拾았구요 보라제 PI 야 공격 두른 거 아 이스터 발아다 고기마페 좋구요 좋아구요 됐어 이겼으면 됐어 네, 뭐 죽어도mart 네 야 수화물 무조건 수화물가 무조건 수화물 아 그래그래그래 toutes 위에 centered Inform 후에 한번 해줘 회의실에 회의실 야 대통령 침실해 아 대통령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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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버스 1 에어 버스 1 에어 버스 1 드론 잘 잡아? 입고 맞고 옷은 나중에 입고 드론부터 맙시다 오케이 지금 뮤츠에 없거든요 잘 잡으라니까 그니까 아이 미치 아 그 얘기였어 드론 무조건 잡아야 되네 잠깐만 여기 말고 드론이 들어오는게 저기 이게 또 맨 위가 아니구만 지금 보니까 드론 두마리 내 위치가 발각됐다고? 어딜까 긴즈아 글로 하나 들어가 나이스 4개 4개 깼어요 4개 그러면은 한개나만 갱크라 거기 막아줘 거기 입고 막아줘 완전 다 막아줘 그냥 나 못나가기 정도로 이런데 있다라는건데 그 이제 그 나눠드릴게요 갑바 네 갑바 드세요 갑바 타임이 나오시거든요 다들 여기다 여기여기여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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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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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어떻게 갔어 여긴 아니다 창문으로 다 보이네 카메라가 필요없네 이거 아 이거 나갔구나 어 소리 나 아 우리다 우리야 그러면 철벽을 안쳤네 응 철벽 뭐 필요없잖아 요거 하나 깔아줘야지 아아 잘못했어 벽 쌌어 벽 괜찮아 우리 지금 뒤 뭐야 뒤치기는 안오겠지 거기다 벽에 걸렸어 나 하하하하하하 오면 죽는다 오면 죽어 천장들 조심하시고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어디야 여기 찍어야 되는데 찍어야 되는데 오케이 찍었다 어디야 어 잠깐만 이제 들어온다 들어오나 아이구 아히구 죽였어 죽였어 아이 다 들켰네 아 콩 EF창조님 치칼 요 masters님 여기 바닥 뚫리는대요 두개 고맙습니다 바닥이 뚫리는거니까 상관없어요 fashioned 위에서뭐 위티로 못 들어오니까 아리피서 위로 못 들어옯니까 아 애쉬있을 수 있잖아 아냐가 괜찮아 내가 이번판 캐리한다 뭐가 그렇게 그냥 태평해 그냥 철판 깔아prochenert 오케이 어케 막을 수 있구나 온다 뭐 온다 저기 1분 10초밖에 한다면 근데 안 오네 한 번에 몰아붙여서 올려놔 온다 마무리 쪽 내가 캐리한다 했어 내가 캐리한다 했어 내가 캐리한다 했어 퓨즈야 퓨즈 조심해 퓨즈야 마무리 그쪽 있어 정면에 네 정면에 퓨즈 와 저 방패 뭐야 저거 뒤뒤 마무리 뒤뒤 마무리 마무리 뒤뒤 아 잡혔다 아 우와 오 인지 나이스 야 인지 완벽하게 죽이지 미친 양말 제가 또 독이라서 살수가 있어가지고 뭐야 3전 오전 3선승제였어? 어 그러네 왜 그러네 어 그러네 어 그라운드네 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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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3선승제였네 히트맨 흐흐흫 5라운드 짜리였구나 이거 전체 채팅 역전 당할 수 있다는건가 아니 한글을 못쳐 이 게임은 아직은 역전 가능한데 어 한파만 한파만 이번에 구치기 구치기 들어가 구치기 알겠습니다 충분은 어차피 끝까지 가는거야 아아... 지금 이게 좀 깜빡이는게 한글 써서 이래요 이게 왜 이럴지 모르겠는데 게임이 기하에 없어 이쪽도 올라간거 같은데 위로 아 진짜 이상하다 게임 아 빡쳐 아...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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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통받아 아 됐다 아 가자 가자 똑같아 우리랑 똑같은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이스 인지 발견 나이스 여기 또 제모 하나 더 있었네 안녕하세요 양 아 제모 피해서 들어갔는데 아 제모 있었구요 어 이거 조심 오 이거 7전 4선승제가 아니구요 5라운드 5라운드 5선승제 그냥 그러면은 9전 5선승제 아니야? 그..뭘 그렇게 내리겠지? 어 그러네 멀리있네 이 정도는 해야지 어 안그러면 저기도 아쉬웠지 위치 밝아 그 애들 어딨는지 딱 보이면 말해줘 퓨즈가 있어서 CCTV 부숴어요 나이스요 오케잇 에드샷 1층에 속도만 있어 가만있어봐 로슨이 아니야 아니야 거기 붙지마 붙지마 내가 한번..아이 안된다 왠지 뭔가 흰새가 아 여기 퓨즈하면 퓨즈 할만은 그게 없잖아 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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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여기 하나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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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형 나와 룬형 나와 싸 싸 싸 싸 절대 안맞아 인지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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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장난감 볼게 오케이 오케이 얘 장난감 두 거야 센 장난감이 근데 이거 아니네 하하하 이걸로 보내 아저씨 어 그래 이거야 이거 이거 그래그래 그걸로 보내 어 여기 없어 여기 없어 일단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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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세요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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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누구나 죽였어 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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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누가 아무도 안 봤어 뒤치기야 아 야 나 나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잡았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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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깽클형 나랑 가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린 할 수 있어 뒤로도 돌아올 수 있어 이거? 충분히 돌아오지 그러면 깽클형이 뒤로 좀 봐줘 그 방안에 아무도 없었어 그 방안에 아무도 없었어 그 방안에 아무도 없었어 그 앞에 까지는 움직인다 저기 아 여기 안에 있네 거기서 내가 죽었어 여기서 이거 까다가 이거 하다가 내가 어 거기다 그 쌓아 밑에 거 밑에 거 보이는 거 쌓아 보이는 거 에이 아니 그 저 철벽인데 저기 방금 발 나왔었잖아 발이 나왔었다고? 어 발 나왔었는데 방금 어디 안 보여 나 어 근데 지금 철벽이어가지고 여기 아마 안 들어 아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야 돼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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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이고 샷건이네 야 이건 좀 어려웠다 이번판은 어 아 시간은 못 봤다 시간에 와 C4였네 이야 저기도 여유있구만 아 게임 와 쪄는데 진짜 짠 거 개잘 쪄는데 어 야 우리 쫄 거 없어 야 우리가 우리가 이기고 있어 우리가 이기고 있어 한 번 딱 저거 한 걸로 쫄지 말자고 지야 한 번 더 가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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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한 번 더 가자 대통령 대통령 가 대통령 에어커스 형 그럼 또 제모 해야 돼 이거 제모 해줘 형 야 제모 필요 없어 어차피 우리는 뭐 그렇긴 하지 약간 하하하하 아 근데 뭐 재밌다 역시 뭔가 클럽 매치는 꿀잼이야 공방에서 해도 재밌는데 야 클럽 매치 아는 사람이랑은 음 옷부터 줄래 옷부터 예예예 여기 받으시구요 예 이번에 신상이에요 다들 자 여기 그 백화점에서 나왔던 거 흔하지 않는 기회에 자 오늘만 우리 사모님 우리 사장님들 9,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진짜 드립을 20초를 넘게 안했는데 한명도 안받아줘 아 뭐야 아 아 이거 다 발견됐어 어디서 어디서 파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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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난 저기 뒤치기 한번 노려야 되겠다 어차피 들킨거 바르게이트나 실컷 치자고 여기서 놓을 수 있을 거니까 뒤치기 한번 내가 갈게 여기서 쫓아야겠다 지금 반대편에서 들어오네 벽강하고 어 여기다 지금 제가 있는 쪽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있는 쪽으로 몇 명 정도요? 네 지금 3명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거기다 거기다 나 자신을 가둬버린다 이스타진이 라임 로스트니? 로스트니? 제가 있는 쪽으로 저 로스트에요 로스트 아 걸렸다 와 방패병이에요? 네 방패병 블리츠 성강 맞았구나 어 죽여줘 죽여줘 글씨 다 살려줘 바로 살려줘 어휴 다행이다 형 안 누워서 어어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아 진짜 큰일날 뻔했다 자동차 소리 난다 근데 큰일났다 옆에 물고기가 점프하려고 그러는데 하핳 이럴때 그럼 안돼 깜놀했네 하핳 잠깐만 내가 마모랑 거기서 앞에 앞에 조금만 가자 어! 앞에 있어 앞에 있어 뭐있어? 나이스 나이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형 오케이 오케이 야 나 체력 1밖에 없어 조졌어 화이팅 여기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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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아니 난 도망까지 않아 난 도망 따윈 안가 그렇지 그렇지 시간만 끌어 시간만 끌어봐 하나 둘 와 나 머리 맞았어 바로 바로 아 화면이 너무 부하다 나 체력이 없어가지고 오면 그냥 바로 그냥 1분 나왔어 1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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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3이에요 내 쪽으로 내 쪽으로 오는 것 같아 어 내 쪽으로 와 야 폭탄탄이다 폭탄탄이다 그거야 그거 테르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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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내려갔나 아 걸렸다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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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심은 끝이 없고 아 기어이 나가서 이걸 내가 야아 아아 디치기로 갈려고 했는데 아까 폭탄 있어요 폭탄? 폭탄 없어요 아 그거보다 철판이구나 예 아 드론 이런 아 어 지옷이야 아아 야 야 저 히키코몰이야 앞으로 지야만 가 운이 너무 안좋았어 이번에 연장냈지 막판이네 이게 어? 7전 4선승제였네 그러네 어 그러네 한판만 이겼으면 끝나는거 아 일단 이번에 우리도 또 방어가네 어 어 이번에 우리가 방어다 야 좋다 우리 방어는 이길 수 있어 아 이거 해야 돼? 뮤트? 방어다 해 하고싶어 해 하지마 형 그거 쓸모없어 어차피 지하니까 아 불레네임님 별부서 오실게 고맙습니다 3 2 1 저희가 관광버스 보여드릴게요 너 흙 벅랑이 지하니깐 방탄 받으시구요 아 이쪽 아니야 반대쪽으로 나가야돼 벌써 들어왔다 들어왔어 어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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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개가 다 걸렸네 괜찮아? 어차피 야 철판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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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보니까 네네 인질전하면 얘거 개쓰레기야 왜 이거 수류탄 수류탄 이거 요거 가는거야 조졌네 나 인질 옆에 붙어있을건데 잠깐만 룬형은 또 거기 혼자 갈거야? 확인만 해봐 확인만 어 알았어 뭐야 어디서 왔어 아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아아 사스가 아이 강하지마 강하지마 취소해 취소해 어 그렇죠 여기여기여기 아니 잡수세요 여기는 제가 조화하구요 일도 안온다 거긴 아마 차단당해서 인질을 딱 빼고 나만 요렇게 딱 할 수 있을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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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 명 있어 오케이 인질만 딱 두 명 세 명 두 명 두 명 두 명 내 쪽에 두 명 오케이 오케이 형 기억할게 죽어도 알았어 샷건 소리 뭔 소리야 총이 무슨 샷건에다가 저걸 박았나 소음기를 이쪽에서 내가 시간 끌게 네 오케이 여기 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 나 맞았다 아 개같은데 위치를 안해 알았다 어 나이스 나이스 다운 나이스 다운 나이스 다운 그것도 있어요 이스턴즈이 무리하게 싸우지 마세요 여기서 제가 수직으로 어택 가능한 부분 있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스턴즈이 예예 똥꼬 가려워요? 자세 왜그래 헐스 보고 있다가 죽었어 일로온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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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고 있어 나 쪼고 있어 발소리 개나, 지금만 어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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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트님은 이스턴즈이 가만히 있어 로스트님은 뒤봐주세요 뒤에 가만히 내라 로스트님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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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가세요 그렇지 그렇지 잡았어 잡았어 아하 인질이 죽으라고 일부러 한칸 빼놨었는데 으하하핳하핳 로스트님으로 야야야야야야야야 뒤봐 뒤봐 로스트님쪽으로 온다 로스트님쪽으로 여기 아 여어디자 여기 어딨냐 저쪽 두명인데 왔다 왔다 천장으로 갔어 천장 천장 저기만 봐 내가 뒤에는 봐줄게 그렇지 나이스 슈탄 슈탄 4대1이구요 버티기만 해도 이겨 버티기만 해도 버티어 버티어 무리하지 말고 버티세요 뒤에 아무도 없어 뒤에 걱정하지마 내가 뒤에 봐줄게 내 쪽만 하는거야? 니들이 보고 있는 반대쪽 우리 천장 보고 있는데? 어 그니까 어 그니까 하하하하 1층 화물 적재실이 나고 있어 드론 드론 아 드론 들어왔다 드론 이스터즈님 네네 저기 시간이 없는데 저기 20몇초밖에 멀리서 조질 수 있어 어 여기다 여기다 그렇게 그렇게 죽을 수가 있다고 내가 내가 여기 마무리할게 버텨 버텨 15초만 버티면 돼 어차피 이거는 나한테 딱 죽을 각이야 조마훈 유튜브 한번 살려주시면 왔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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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호환의 수류탄 수고하셨어요 맘미지 잘 못합니다 아니 그 방을 잘못파가지고 라운드가 더 많아져가지고요 죄송하구요 원래 커스텀이 랭게임 위주에요 아 그렇군요 커스텀 작전 랭게임처럼 진행되요 네 그러면은 끝나는거죠? 예예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임해주셔서 네 아예 별말씀 흘렸네 네 PD 주관님이었습니다 PD 유튜버 네 아 예 여보세요 전화 다시 걸려서 끊을게요 여보세요 어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 재밌었다 우리도 쫑이야? 아니 갑자기? 이제 그런 분위기라서 갑자기 그렇지는 않아 어떻게 해 그래 캐주얼 한번 가? 초대 보냈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